안녕하세요 지금은 우리 밖에 나가니까 오늘 영상은 잠시 먹어요 그 다음에 잠깐 용모떼나 아니면 업성이 갑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틱톡 틱톡 업로드 안하니까 그것도 찍어봐야지 찍어봐야지 한번 보여줄게요 가자 점심 먹읍시다 어디 밥 먹어요 오늘 날씨는 비 올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비 올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비 올 것 같아요 여기 비 올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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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점심은 실패! 오늘 점심은 실패! 여기 춤추를 할 수 있을까요? 사랑하는 걸 말아서 목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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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쪽으로 가고 싶다 유연아 좀 하려고 했는데 안돼 안돼 와 와 여기다 따르르 따르르 내가 간이 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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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따르르 네 타이밍 나 해 너 너 난 웃고 내 탓하지 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그 즐겨왔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따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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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자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하지 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탓하지 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 놓고 내 탓하지 마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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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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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그 즐겨왔으면 난 이들 그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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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리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